앞으로 5년 이내에 5G 가입자가 19억 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. 통신장비 제조회사 에릭슨 LG는 최근 보고서에서 오는 2024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5세대 이동통신 가입 건수가 19억 건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밝혔습니다. 이는 작년 11월 보고서에서 전망했던 15억 건보다 27% 많은 수치입니다. 에릭슨 LG는 2024년 말까지 모바일 가입 건수 전망치 83억 건 가운데 5G가 차지하는 비중이 23%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또 올해 말까지 5G 가입자 수는 천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.